해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이죠? 자 저렇게 발 한번만 딱 발 한번만 딱 발 한번만 딱 발 한번만 발 한번만 attach the 자 요거를 요 드릴을 하는 이유는 평양 발차기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걸 겁니다 위에서 보면 접영 발차기를 보면 다리를 접고 있다가 이렇게 접고 있다가 차는 게 아니라 평양 발차기도 저렇게 차야되 그러니까 저렇게 평양 발차기를 저렇게 차려고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하는 거 같아요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냐고 하지 말고 나중에 결국 너희들도 다 해야 된다니까 호흡을 빨리 하는 방법도 나중에 다 하다보면 다 생길 거야 지금은 뭘 해도 다 늦지